안녕하십니까 이성희입니다. 어제는 이거는 연꽃이 우리지 않는 거를 바로 하나 말려서 여기 파티할 때 조명으로 한번 써보려고요. 그대로 살아있습니다. 암술이 암술술술이 와 생동감이 있죠. 어제 우렸던 거는 새집 위에다가 통풍이 되도록 해놓고 오늘은 지금 말리도록 해놓고 서울에 가서 3일 후에 오겠습니다. 얘들아 잘 말리고 있어 안녕 오늘도 하늘이 바랏습니다. 아 이렇게 예쁜 곳을 두고 저는 서울에 가야 됩니다. 일정이 있어서요.